득태술의 수비 속이면서 이동해요. Q.J. 피터슨 덩크 실패 놓칩니다. 턴오버 아네케이지 씨. 마켓스 커밍스가 달려들어 갑니다. 원앤 덩! 덩크샷은 이런 거라고 그러고 지금 보여준 거죠 또 하나. 올 시즌 Q.J. 피터슨은 두 번째 덩크 실패였습니다. 덩크 실패 이후에 커밍스가 이것이 원앤 덩크가. 덩크샷을... 쪼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게임을 위해서 휴식이 더 좋을 것 같은데. 커밍스 점프슛 성공! 이제 11점까지 추격해들어왔습니다. 야투가 조금 떨어지죠 오세근 선수. 마켓스 커밍스 포스트업 준비. 오세근이 잠시 머뭇거렸어요. 백두션! 아 지금은 코트에서 미끄러졌나 보군요. 물이 좀... 바닥에 이제 땀이 난 것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바닥이 미끄럽죠.